몰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지 캠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세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께서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사전투표지에 유일하게 남은 시간과 공간적 현장성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쇄 날인에 의해서 해당 투표지 투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물리적 표식이 제거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전투표장에 해당 투표지가 존재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거든요 그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식하게 표현 하시는데 시공간적 현장성의 증거가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재임하고 계신 2년 동안 이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관철을 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심 한 거죠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가 여러분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려고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박주연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은 왜 그토록 사전투표 cctv에 민감한가 cctv는 왜 가리는가 국민들과 당당히 카운트 개수할 용기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몇 사람이 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발표하는 것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지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더라도 다 뭐죠 그냥 주변에서 입을 다물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기가 차지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 같은 거 남기실 때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럼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사전투표 방해죄에 걸립니다 당일투표 동료 내용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희한해 가지고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또 고발해 가지고 뭡니까 또 골치 아픕니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당일투표도 하셔야 되지만 가능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 겁니다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를 꼭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박주현 변호사가 잘 아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나 한교환 전 대표하고 제가 대선 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녹을 치뤘습니까 기가 찬 나라가 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이분의 주장이 주세열 님의 주장이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거죠 현장에 투표용지가 투표지 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들었지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더블당의 사전투표 독표율이 당일투표 독표율 보다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425대 제로 이복 5대 제로 81대 제로 96대 제로 43대 제로 22대 제로 2020년 4.15 총선 서울의 424대 제로 부산의 205대 제로 이게 뭘 이야기 합니까 표를 집어 넣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표를 집어 넣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죠 일방적인 게임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더블당의 사전투표 성률이 2020년 4.15 총선에 3332대 153이고 거의 통계적으로는 한 1500대 150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23년 이게 2023년 이게 2023년 아니죠 2022년 대선이죠 2022년 대선에서 3408대 100이네요 선거 결과에 손을 다 댔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시형시얼이거든요 시형시얼 이 시형시얼이죠 2016년에 손을 안 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차이가익이 작지만 2020년 4.15 총선 손을 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플러스 9퍼센트 8퍼센트 12퍼센트 9퍼센트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시형시얼은 이 선관위 가 발표된 자료고 이걸 뭐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수정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한 거잖아 경상남도 경상남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6년 총선 입니다 이제 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칱 크기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전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블음직당은 전부 플러스 은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특정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 수를 더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차이칱이 굉장히 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관계없이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이런 표를 만진 겁니다 전부 다 더블당의 4.15 총선이 플러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입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더블당 의 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선관위 자료가 여러분 여기서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상계일동 관내 사전표표 전부 다 손을 만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야기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2016년 총선 이고 이거는 2020년 총선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2016년 총선 손을 안 댔으니까 2020년 총선 이준석 손을 김승환에게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을 복구시키기 보면 선관위 발표하고 재야 전문가가 진짜 차이가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준석 그래프 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6347표를 더해줬네요 노원구병 2020년 4.15 총선에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은 모두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6347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자료가 3만 1726표 인데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537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더해준 것이 6347표죠 그래서 25379표를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그래서 cctv도 다 가리는 겁니다 이번에 몰래카메를 달성하신 분이 이걸 알기 위해서 달았겠죠 이렇게 선극을 이러면 들 이걸 이러면 노원병에는 아마 동이 많을 테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상계이동원 917표를 집어넣네요 그리고 여기는 상계이동원 917표 상계 1동원 1208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계 1동원 1208표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거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득표수를 유령 사전투표수 를 더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역대 선거를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손을 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기약이 없는 거야 이렇게 뭐 기약이 없는 거면 나라가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해도 이렇게 뭡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뭐죠 경상도 뭐 경상북도 대구 광역 전부에다 손을 다 대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이렇게스에 MELVA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양 poleyn이 바로 이러고 다 계시던들